남원시의 결혼 이주민들의 친구이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인공 때론 남원시의 최초 이주여성 공무원이란 수식어가 부담스럽지만 언제 어디서나 밝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섬사마리입니다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오늘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지난 8월 남원에서 이주민 최초로 공무원이 된 사마리시 기쁨과 함께 부담도 있습니다 제2로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제2호 3호 결혼 이주여성 공무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부담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중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마리시 그녀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어려움에 정면 돌파하는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행정 업무의 어려움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주변의 우려 역시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언어 소통이나 공무원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마디시는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6급 소유자로 한국어도 잘하고 컴퓨터 사용 능력도 타고납니다 식당 일부터 당훈아이의 강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마디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지만 자신을 믿고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힘든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부서분들이 되게 잘해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역은 기본 결혼 이주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해주는 일이 주인공의 주된 업무인데요 아직은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 여성 입장에서 어떤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좋은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방법을 저희가 찾게 하죠 열정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고 해서 아마 우리 500명이 넘는 다문화 여성들의 롤 모델이 되고 한국 사회는 진짜 열심히 한 만큼 능력이 따라서 대가를 이렇게 차려주는 그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냥 엄마로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만큼 우리가 시간 관리 얼마만큼 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사마디시 퇴근한 것 같은데 집에 안 가고 어디 가세요? 지금 중국 총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이따가 올라가 보면 알 거예요 전통 의상까지 갖춰 입으니 제법 그럴싸한데요 남원에 사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여러 나라 결혼 이주민들이 모이는 오늘 각 나라의 전통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죠 빨리 가세요 미치겠다 효자 엄마 효자 엄마 어디 가야 돼? 조금 순서를 다 까먹으셔서 엄마들이 조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원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비롯한 여러 무대에서 솜씨를 뽐내왔던 사마디 씨와 친구들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 저런지 이해하고 그렇구나 다르네 우리랑 그런 다른 점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그런 점 세시하고 세시하게 하면 넘어가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같이 춤하고 베트남도 하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정이 더 깊어지고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수업에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박 엄마가 왔어 진짜 밥 먹었어 다들? 아빠 밥 먹고 우리 수박이 좀 왔다 그래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서울하고 싶지 않은 사마디 씨 하지만 주말까지 이어지는 업무로 마음처럼 챙겨주지 못해 사춘기 아이들과 남편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집에 있는 엄마가 좋아? 일하는 엄마가 좋아? 혼자 싫어요 혼자 싫어? 그런 거야 어떤 엄마가 좋아? 놀러 댕기는 거 아니 엄마가 가자고 해놓고 본인이 안 간다고 해놓고 내가 귀찮은 것도 있긴 한데 약속 잡았다 치사한 게 내가 안 갔던 것보다 더 많아 죄송합니다 너 똑바로 말해야지 오빠가 귀찮다고 안 갈 때도 많지? 응 우리가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많지? 응 최대한 시간을 빼서 같이 가자 난 주말에 쉬어야 돼 막 이런 톤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래? 하고 진짜로 되게 배려해줘요 제가 15년의 한국 생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네 사람입니다 시집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았었거든요 집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진짜 행운이죠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조용히 노트북을 켜는 사마디 씨인데요 내년 3월을 목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힘들고 지치기는 하지만 성과를 얻으려면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데요 그녀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 캄보디아 가서 학원이나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곳에 세우고 싶어요 이게 저희 꿈인데 꼭 이렇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꿈을 위해서 한국인과 이주민 경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또 자신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를 섬 사마디 씨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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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